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분만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얘들아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직 적응이 좀 잘 안되어 있고 이 모의고사를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 도대체 이건 도대체 왜 시험 보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수능에 대한 연습이죠 우리가 이제 수능은 우리가 배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지구과학 1에 대한 내용에서 이제 수능이 축제가 될 것이고 수능은 굉장히 좀 더 심화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간 관리라던가 체력관리 그리고 멘탈관리 등등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모의고사보다는 월등히 어렵죠 하지만 우리는 수능에 대한 시간표대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실시해 보면서 수능에 대한 적응과 수능에 대한 연습과 수능에 대한 맛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를 실시한다는 것 자 중요한 것은요 모의고사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장풍이랑 같이 모의고사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며 또한 수능에 대한 마음가짐까지 한번 살짝 다짐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봐야 됩니다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총평을 통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대안 다시 각오와 그리고 반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발전적인 풍만이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자 한 문제 한 문제의 해설은요 우리가 해설 강의를 찍어서 올렸고 촬영해서 올렸고요 자 우리 요번 시간은요 6월 1일 실시한 모의고사 먹고 이 모의고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힘들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에 맞춰서 문제를 막 해결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30분이라는 시간 다시 말하면 뭐 최소 한 문제를 이제 1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시간적인 압박과 그리고 조금은 피로감이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의고사를 잘 치러냈고요 자 이제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얘들아 이런 총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반성의 시간을 가져줘야 돼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의고사 실시한 것 난이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난이도는 사실 이게 상대적인 거야 우리 풍만이들이 공부를 많이 했어 지구과학 1 진짜 진짜 개념을 엄청 잘했어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지구과학 다 외웠어 그러면 얘들아 조금은 쉬웠던 문제고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해보면 작년 6월 모의고사보다는 조금은 어려웠다라는 것 왜 어려웠을지는 우리가 이제 오답률이 높았던 베스트 5를 살펴보면서 어려웠던 이유로 설명해 볼 거고요 자 우리가 단원별 한번 출제 비율을 살펴봅시다 자 단원별 출제 비율 우리가 첫 번째 6월 모의고사는요 2-1까지 즉 대기와 해양의 변화까지가 바로 시험문제 출제 비율이었고 이 이후로 이제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에 대한 엘리뉴와 라니냐 용승과 침강 지구의 외적 요인 그리고 이제 3단원 들어가면 얘들아 우주의 단원에도 우리 별의 물리량 그리고 허블의 은하 우주법칙 허블의 법칙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게 되면 더더욱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우선 우리는 전반전 즉 지구과학원은 크게 6개의 중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3개의 중단원까지가 이번 6월의 모평의 그런 범위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가 여기에 1-1에 있었습니다 자 1-1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능을 보면 1-1에서의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더 한 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면 얘들아 1-1은요 이런 패턴이 있어 이건 좀 암기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문제의 패턴이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모의고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1단원에서는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이거든 대기와 해양의 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얘들아 좀 암기가 필요한 그리고 좀 더 여러분들이 자료이석이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 아니었나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수능에 대한 문제를 해석할 때 조금은 연습이 덜 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답률의 분포가 나왔다라는 것 얘네 오답률의 베스트 5를 살펴봅시다 보니까 얘들아 72% 굉장히 높아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답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80%에 가까이 가져갔을 때 다시 말하면 100명이 봤을 때 20명이 틀린 거잖아 그러니까 80%에 가까이 가져갈수록 문제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어렵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부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수능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우리 풍마이들이 생각의 습관을 좀 길러야 돼요 자 우리가 똑같이 배웁니다 똑같은 개념 속에서 얼마나 더 깊게 생각하고 얼마나 더 넓게 사고하느냐가 바로 수능 문제의 그런 오답률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이 됩니다 장풍의 약화전의 중상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해야 되는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답률의 비율이 얘들아 72%까지 올라가요 되니? 너무나 여기랑 여기랑 오답률의 비율이 너무나 확 커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들은 쉬웠던 것이고 이 문제들은 7번과 19번은 조금은 여러분들이 좀 깊게 생각해야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 또한 아직까지는 지구과학 1을 그냥 내신으로만 여러분들이 공부했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암기가 되고 응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공부가 덜 되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으로 비춰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풍의가 이런 퀘스트를 통해서 고등학교 2학년 6모 모의고사 뭐꼬를 준비한 이유는요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택과목을 정할 거야 그런데 자꾸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답률 여기에 있는 것 다 틀렸네 오답률 1위부터 5위까지 내가 다 틀렸네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아 나 지구과학이 정말 나랑 안 만나 그럼 또 생명과학을 살짝 기웃거리고 화학도 기웃거리고 나는 여러분들이 아예 생각해봐라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지구과학 1과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지구과학 1이 똑같아요 그런데 자꾸자꾸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다 보면 얘들아 탄탄하게 기초가 잘 잡혀져 있지 않은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는요 기초를 잡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초를 잘 잡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점이 무엇이냐면 고3 올라가서 수능을 준비할 때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지구과학 1이라는 걸 딱 확정을 했다면 쭉 밀고 가는 거야 알겠지? 알겠지? 자꾸자꾸 여기도 간보고 저기도 간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과학 그래! 내가 오답률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나는 간다 왜? 생명과학 원도 어렵고요 화학도 어렵고 물리학도 어려워요 쉬운 과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쭉 끌고 가느냐 이걸 내가 강조하고 싶어서 테스트를 찍은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오답률이 높은 문제를 내가 다 틀렸다고 해서 바보 바보 나는 지구과학을 못해가 아니라 아직은 연습이 덜 되어 있다는 것을 꼭 파악하시고 그걸 반성해 달라는 거야 나는 분명히 이것을 채워 갈 것이다 나중에 지구과학 1을 선택해서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준비를 하다가 고2 때 풀었던 6월 모평의 문제를 풀어보세요 한쪽 눈 감고 웃으면서 풀어요 이렇게 쉽다고? 이렇게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 성적이 수능 성적이 아니라고 나는 그걸 꼭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답률이 1위부터 한번 천천히 쳐 볼게요 왜 얘는 오답률이 1위였을까? 자, 실버 문제입니다 사실 이거는 장풍이 암기법으로 풀면 끝나요 근데 얘들아 여기서 어려웠던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화살표가 있었다면 훨씬 더 쉬웠어요 여기서 보면 얘네 얘들아 차하고요 얘는 뜨상이거든 차와 뜨상만 알면 끝이에요 이 차와 뜨상을 분석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것 그리고 얘들아 디귿보기 같은 건 얘들아 좀 쉬웠죠 여러분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7번 문제를 보시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떤 걸 선택했냐면 니은 선택했어요 답은 2번인데 요거 요거 3번 기역 요거를 많이 선택했어요 요거 요거 기역 보기를 많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이냐 하강이냐라는 것을 요 지진파의 속도 편차 그런데 여기 또 S파라고 나왔어 그치? 대부분 일반적으로 교과서는 P파로 나오거든 여기 플러스면 얘들아 속도가 빠른 것이고 얘는 속도가 느린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이기 때문에 밀도가 커서 어떻게? 얘는 차합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이건 얘들아 어색했다라는 것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고 다음 문제 자, 이 오답률 2 문제 사실 이건 되게 어려웠어요 나는 이 정도로 우리 플러스면이 고다시 2학년 때 이걸 되게 등압선이라고 하는 거 요거 요거 되게 어려웠어요 사실 고기압과 저기압이라는 것 주변보다 기압이 낮고 주변보다 기압이 높다라는 것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을 배웠겠지만 이 등압선의 활용이 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등압선의 활용은요 수능에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등압선 그러니까 등압선의 활용이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 19번 문제를 보니까 얘들아 좀 많이 선택했던 비율이 얘들아 5번입니다 5번을 많이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등압선에 대한 어떤 자료해석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지 그죠? 됩니까? 아니 A가 고기압이야 그럼 당연히 B도, ㄴ도 맞거든 사실 기억이 애매한 거야 왠지 알아? 고기압 A가 만약에 고기압이잖아 그럼 얘는 하강기류가 됐을 것이고 얘는 상승기류니까 당연히 얘들아 니은이 맞다고 하면 ㄷ도 맞다고 그런데 니은이 맞으면 B도 얘들아 저기압이 상승기류 맞아 니은이 맞고 ㄷ이 맞거든 기억이 맞으니까 얘들아 니은들을 같이 설명해 버린 거야 그럼 봐봐 이건 너무나 간단한 어떤 과학적 지식인데요 너희들 중에 이런 걸 반성해야 된다는 거야 니은은 맞는데 ㄷ을 틀렸다고 한다면 개념이 완전히 완전히 얕은 거야 니은이 맞으면 무조건 ㄷ이 맞아야 되거든 니은은 맞게 해놓고 ㄷ이 틀리겠다 또는 니은을 틀리게 해놓고 ㄷ을 맞게 했다 그러면 얘들아 문제 있어요 알겠어 이건 기본 개념이 좀 작한 거야 어설프게 공부한 거라고 알겠지 이거 어려웠던 거에요 식구먼 어려웠습니다 또한 이거 자 이것도 얘들아 56%가 틀렸어요 이건 얘들아 수능에 또는 교과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이거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디테일까지 알아야 되냐면 이거는 물이 포함된 거고요 물이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의 디테일을 꼭 봐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수능이 장난이냐 이게 최선입니까 정도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공부해줘야 돼요 꼼꼼하게 알겠지 그래서 얘들아 오답률이 높은 거야 꼼꼼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냥 아 이거는 마그마가 생성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현무가 안산했나요 이거 암기법만 여러분들이 내신을 통해서 정리한 것이지 이런 그래프 해석은 연습한 적이 없어요 자 그래프 이제부터 얘들아 9월 또 아래에 또 모의고사 있잖아 9월 모의고사는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억글이 돼 보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을 보면 얘들아 X축과 Y축을 확인하고요 여기 있는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런 것들에 대한 연습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신에도 강해요 알겠니? 다음 자 이건 얘들아 맨날 오답률이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중에 우리 풍마이들 중에 얘들아 이거 기억보기 쓰는 애들이 있으면 진짜 이거 반성해야 된다 알겠지? 자 지지학이 무조건 하나라고 했던 거 장풍이가 진짜 5억만 번 얘기했어 되니? 이거 여러분들이 꼭 반성해야 됩니다 대강 공부한 거예요 오답률이 얘들아 높았던 문제고요 되니?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는데 항상 오답률이 높더라고 착각하지 말고 헷갈린다 너희들이 가끔 표현을 하는 것 중에 헷갈린다 헷갈린 건 얘들아 되게 창피한 거야 왜? 공부가 깊이가 얕은 거야 그러니까 헷갈린 거예요 그걸 빨리 인정해 인정해서 고치면 됩니다 오답률 4위였던 문제고 자 이것도 얘들아 온대저기학 문제는 얘들아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거 등압선 항상 등압선이 문제인 거야 뭐야? 이거 자 이거 등압선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중심의 기압이 가장 낮은 것 저기압이죠 주변보다 기압이 높습니다 즉 이쪽으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기압이 점점점 낮아진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저기압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기압이 높아지죠 등압선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등압선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어렵다라는 거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수능에도 많이 출제가 돼요 등압선이 부족했던 부분을 꼭 좀 채워주신다면 9월 모의고사에서는 절대 틀리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자 오답률 봤더니 장풍이가 분석을 합니다 오답률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 선지별 선택 비율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뭐가 부족하다? 개념이 부족하다 아직까지 아 수능에 대한 해석 그 요령이 부족하다라는 것 너무나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3이 되어서 지구과학원을 선택하여 외길 인생 한 곳만 쭉 파는 거야 뭔지 알지? 한 곳만 막 팠을 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풀어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모의고사가 끝났습니다 모의고사 끝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말고사를 대비해야 돼요 그죠? 기말고사 지구과학원 그냥 암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장풍이가 얘들아 내가 잘못 가르친 거야 내가 더 각성할게 지구과학은 암기의 기본 암기를 통해 응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 명심하시고 더 이겁니다 지구과학은 얘들아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념 또 개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해야 돼 그냥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야 너무나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내신이건 수능이건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생각의 폭을 넓혀봐야 되고 응용을 확장시켜야 되며 내가 계속 머리를 써야 되는 거 알겠지? 또한 암기는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습니다 반복도 반복을 해야 되는 거야 진짜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해줄까? 다음은 순서가 너예요 2번은 고3이야 수능이 바로 다음이 너야 주사를 맞을 때 주사 맞는 애보다 주사 맞는 거 쳐다보는 애가 더 무서워 뭔만 해야지 다음은 너라는 것 명심해 주시고 아직까지는 얘들아 어떤 오답률에 대한 패턴이 여러분들이 문제가 어렵고 19를 떠나서 아직은 좀 준비가 덜 되어 있지 않나 라는 결론입니다 그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은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말고사 범위까지 여러분들이 꼭 좀 개념을 배우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이해를 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원의 생각의 폭을 좀 넓고 깊게 해주는 연습을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기말고사 잘 마무리해서 우리 1학기로 잘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이제 즐거운 여름방학을 한번 맞이하는데 여름방학 때는 뭘 해야 된다? 부족한 부분을 공부해야 된다 라는 것 알겠죠? 자 여러분들 다음 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오늘도 신나게 즐겁게 장풍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수고 많았고요 여러분들의 수능 수험생 인생을 끝까지 장풍이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장풍합시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자 풍만이 포에버 장풍 black 전환 고장 제법 2주 2주 1주 2주 5주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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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